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근 소장님, 지금 3거래일제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어떻게 예측을 해야 할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 상승이 저도 의외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락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죠. 지금 뉴욕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 적응할 시간을 가졌고 지금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번 주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3월 FOMC까지는 증시가 변동성을 키워간다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번 주,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조금 조정합니다만 꼬리를 달기 시작했죠.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 초반에는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시 증시가 올라간다라면 우리는 단기 강세장의 초입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증시는 바닷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역사적인 PBR 1선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면 지금 차트를 본다라면 상당히 암울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기업의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추가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밀릴 가능성은 그렇게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바닷건을 확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느냐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아주 그 점일 텐데요. 저는 특별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반등시마다 매도하기도 애매하고 또 저점에서 사기도 애매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할 자세를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종목 교체도 그때 가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주 초반에는 아무래도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관망세를 나타내시고 반등시마다 매도한다라는 것은 지금은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시는 바닥 확인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일단은 주 초반에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은행주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은행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4대 금융주주 보시면 지난해 순이익이 14조 5천억 정도 그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역대급이죠. 그리고 그러한 실적이 좋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기조가 받쳐져 있는데 지난주에 유럽마저도, 라가르드 총리 마저도 이제는 긴축에 대해서 어떤 동참, 행렬이라는 어떤 발언 혹은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금리 인상이 되었던 흐름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면 또 은행주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천억 정도가 금융주, 은행주에 집중되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기전자하고 금융 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 관심이 높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되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비은행 영업 부분 관련해서도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계속해 나오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연초에 무슨 배당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은행주들은 고배당, 배당 성향이 높다는 부분들, 외국인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본다라면 1월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은 상승세가 계속 나온다라면 저는 KB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지주 같은 기업들 조정시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매매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호실적과 외국인의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은행주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차영규 소장님. 네, 지금 관심 종목으로 생각하는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오늘 소폭의 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일단 광고 수입비 중에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광고 수입비 중에 따라서 현재 지금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카카오와 다른 점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회사들을 분사해내고 있습니다만 네이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카카오는 올해 또 두 개의 기업을 또 분사해서 상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 사업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가져간다. 이러한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또 주가 모양을 보면 바닷건에 대한 인식이 현재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30만 원을 웬만해서는 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 이틀 동안 올랐고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습니다만 나름대로 견저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는 접근이 유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변동성 장세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바닷건을 확인했으시지 사자 이런 식의 인식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긴 호흡으로 바닷건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37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전라인 31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유창희 대표님. 네, 저는 현대백화점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오미크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리 두기 완화 기대감들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을수록 피크에 가까울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통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거리 두기 완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뭐 소비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특히 현대백화점, 백화점주들은 명품 쪽이냐 패션 쪽이냐를 좀 봐야 되는데 명품은 단가가 높다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접근성이 좀 적은 게 있죠. 하지만 패션 쪽은 수익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접근성도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앞으로 또 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상당히 패션 쪽에 대해서 수익성 높게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백화점 대형 쇼핑몰 흐름을 보신다면 과거하고는 다르게 복합 쇼핑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대백화점이 상당히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다는 거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있으면 해외여행 증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럼 면세점 사업 부분의 매출 개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반등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7만 5천 원대, 최근 한 12월부터 1월까지 매물대를 보여줬던 자지가 7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이자에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8만 원 정도로 열어놓고 있고요. 저는 6만 8천 원, 최근에 형성됐던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현대백화점 공략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6만 8천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